물은 제가 다 먹어요. 그다음에 제가 정수기를 다 먹어요. 저게 연습실 한 공간에 마련된 조그마한 저기서 이제. 극단에서 밥해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공연, 단원들이 공연을 하면 단장님이 음식을 다 해서 단원들 먹이고 노총각이세요. 흑왕씨. 둘이. 뭔데? 뭔데? 뭐라고 뭐야? 둘이 뭐? 아, 미쳤어요. 아, 미치겠다. 마누나. 오빠 뿡, 오빠 뿡. 저런 게 이제 궁금해요. 우블리, 우블리. 아니야. 아줌마 번역기를 아주 재미있게 잘 노네. 요즘 어플 쓰면 되니까. 거짓말. 그녀에게 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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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국말로 해도 알아들으실 것 같아. 술이 좋아, 자연 좋아. 술. 술. 이거 아니야. 술. 마누라 좋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술이 좋아, 마누라가 좋아. 마누라. 네. 늦었다. 그녀에게 말하지 마라. 그녀에게 말하지 마라. 그녀에게 말하지 마라. 근데 사실 저기 친화력이 참 좋은 거예요. 사실 방송이라고 해도. 그럼요. 아무리 유명한 진행자든지 저기 이렇게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라고. 쉽지 않아요. 성격 좋아요. 좋은 거야. 아 받아 받아. 그녀에게 말하지 마라. 응? 몰라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어. 하하하하하하 원래까지는 제가 그냥 제가 안내서. 하하하하하하 주인은 알고 있나요? 마누라. 주다. 마누라는 알고. 주다. 진짜? 주다. 오? 헐. 어? 그녀가 나를 놀라게 하려고 한다. 아! thirty-fiveero거 celebrate. 幸福 case일 케이2018. свой corn 의 번호 닭 응 sen